어 우리 팀 한 명 쓰러졌어 어 저기있다 어! 어! 아 역시 킴트가 좋은데 가능히 아 좋네 괜찮네 아이 안되네 건방짓노 여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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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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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너무 잘하는거 아니에요? 아이 막 fault인데! 아 왜이래 이거! 와 이거 너무 잘하는거 아니에요? 아 이거 좋아! 어! 아 게임이 좋은데 코미반이 기본적으로 보정기가 달려있는거라서 총 모양도 더 큰듬 Exactly! 눈쟁이님은 밀배 많이 안내리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눈쟁이님과 다른 스타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도 또 밀등하는 모습 보여드려야 이제 밀면서 안가시죠? 그렇게 또 사리면서 플레이 잘하시기 때문에 저는 사리는거 좋아합니다 저는 싫어요 누굴 보고 도망간다? 참을 수 없어 아 7시간 방송하셨네요? 이게 그거잖아 시청자 그 다음에 옆에가 맨 왼쪽은 뭔지 모르겠어요 평균 시청자인가? 그러게 맨 왼쪽은 맨 왼쪽은 왜 뜨는지 모르겠는데 시청자가 줄면 조금 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 아아 내가 못내렸어요 내린 사람 잘못이에요 위층에 있고요 오케이 한 명 주먹질하면서 오죠? 아무 의미 없이 저러다가 총 맞고 죽는거에요 이렇게 바로 갈아 끼고 내려가서 아까 근호구 응징해주고 오오 오오오 끝났죠? 미쳤는데? 바로 앞에 있거든요? 2층 했네요 2층 했네요 수고 아 왜이렇게 잘 잘되지 진짜? 이상한데? 아 진짜 그것도 있나봐 내 문제에 컴퓨터 문제도 있나봐 이렇게까지 잘하진 않거든? 샷발이 좋으신 분인데 컴퓨터가 워낙 안좋으니까 이제 샷발이 어 근데 컴퓨터 그 안좋은 상황에서 샷발이 좋다고 느껴질 정도면 여기 아마 프로지 레그랭 아 내가 보게 이거 프로하시면 이제 끝난다 이거 두개 동시에 안돼요? 뭐가요? 배그도 하고 나 이사갈라고 어디래? 송도로 난 플레이 이렇게 안해가지고 아 진짜요? 과감하게 플레이 안하거든요 쫄보처럼 있다가 그게 맞잖아요 확실하게 잡을깍 나오면 좀 들어가거든요 효능이 그냥 샷발로 믿는거 봐요 이게 이게 배그프로를 할 수 있는 피지컬이거든요 전 그게 안됐어 배그프로 여기 집안에 한 명 더 있어요 아니면 위층에 와아 어? 한 명 더 어디? 그 금방 보던 방향 그 집 뒤 흔들리는데 네 그 앞에 있네요 오 저기오케오케 쪼라가지고 안나와요 어차피 그래서 파밍해도 돼요 폐기 아까 저의 그 플레이를 봤다면 거기서 한번 봤는데 싸운다? 저기로 갔죠? 바로 잡으러 갑니다 이렇게 배그가 스피디 있는 게임이었나? 왜 내가 플레이할 때 이렇게 스피디하면 안 느껴지지? 이거 혹시 틱소리는 이거 차는 소리도 들려요? 밖에서 안 들려요 네 잠깐 무서워 나 솔직히 무서워 어 저기 있다 한발이 와아 어 아래로 겨우 내렸어 아 아 위험했어 위험했어 삼뚝까지 삼삼삼 맞췄다 오오케 아 지금 저 삼뚝 보고 머리 안 맞추려다가 잘못 삐끗했어요 아 일부러 이거 뺏길려고 아 저거 내꺼니까 어차피 내꺼니까 피를 안달게 하겠다 아 근데 없네 그거 아시죠 먹을게 없네요 드링크 하나도 없네 드링크류가 차권이라도 들어야겠어요 아마 지금 9mm 탄이 하나도 없어서 웅푸든 잘 못쓸것 같고 그리고 방금 그 뭐지? 아이언사이트였어요? 아 네 웅푸 아이언사이트였어요 하하하하하하 아 이상한데 나? 왜 이러지 오늘? 왜이러지 왜이렇게 잘하시지? 지금 쟁이님이 하고있는거에요 사실 쟁이님이 하고있는거에요 사실 쟁이님께이블을 보여드릴까요? 아니 아니야 내가 안하고있어 쟁이님이 하는거에요 아니 내가 안하고있어 내가 보여드릴게 내가 안하고있어 어? 또있어 또있어 어디갔지? 어디갔지? 오우씨 어 왜이렇게 커요 내 얼굴이 왜이렇게 커져 없어 부담스럽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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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판은 눈쟁이님 한번 저 한번 눈쟁이님 한번 먹었대요 그래서 한번 등수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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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랑? 왜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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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그냥 샷건으로 바꿀까요? 저는 근데 샷건보다 우풀도 잘 뭐지? 그냥 이런거 다 잘 쓰더라구요 샷건으로 한번 맞추면 삑살이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음... 에 쓰읍 뭐는 나쁘지않고 파밍도 후우우우 세트거든요 후우우우 세트 아아 어이 맞죠? 세트 후세트죠 그쵸 삼삼삼? 호다다다다다 호다다다 호다다다다 호다다다다 달릴때 이렇게 달리면 안맞아요 호다다다다다 혹시 누가 모를때 호다다다다다다다 호다다다다다 호다다다다다 이거 딱 들리는거 아니죠? 이거 오픈마이크 아니죠? 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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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안달라 호다다다 하핳 이것보다 훨씬 낙걸려요 이거 지금 하나도 확 맥 하나도 안걸리잖아요 이건 투컵이니까 좋은不行 호다다다다 뭐 그냥 giant 호다다다다 날아가야돼요 어?! 어 저 디놈 뭐야 저 놈 어 저 디놈 저거 잡습니다 쫄지 않아요 쫄지 않아요 자..갑니다 여기서 여기서 한번 흐름을 막아주고 기다려라 어우! 아!! 따라간다 내가 따라간다 내가 따라간다 아마 이제 제가 멈출거에요 저 놈이 멈춰서 쏠건데 그쵸? 범방길럭 여기 내렸죠? 안 내렸어? 내렸죠? 내렸죠? 뭐야? 헤드쏘서 죽인거 같은데? 누워있는거야? 죽인거 아니야? 오! 다른퇴 쏘네 다른퇴 쏘네 쏘네 오 후라이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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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죽은거 같아요 어 앞에 집에 어디 쏘서 온거지? 다른통다가 있는가보네 얘는 죽은거 같애 응 죽은거 같애 어차피 움직여야되는데 저기서 저격을 하고있는거 자체가 서로가 손해간말이야 어딨는지 보면 딱 쏠텐데 저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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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죠? 어?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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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점프가 안돼 나도 점프가 안돼 이거 어떡하지? 이거 이거 어떡하지? 잠깐만 잠깐만 아 아 올라가게 해줘 어 올라가고싶어 어 아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연발로 안 바꿔서 크다 뻔했다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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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 원래 집에서 니빈이 오라고 아 무슨 소리야 부캐야 이거 부캐라고 이거 부캐라고 부캐라고 이거 부캐라고 집에서 니빈이 오라고 아 나 좋아하는거 봤어요? 네? 알지 알지? 저하는거 집 봤어요? 자꾸 그리고 나 말할거 있어요 사람들이 그 샷건으로 자꾸 뭐지? 철창 부시니까 뭐라 그래요 그거 제가 은쟁이는 데서 배웠잖아요 개노랬어 빠른데 갑자기 앞에 문이 아 내 심장 아 내 심장 얘도 놀랍겠지? 얘도 당황했겠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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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네 그러네 숨어있었는가 보니 유키해 오케이 뭐지? 내려오면 보이거든요 제가 저놈 상대로 도망가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난 선박친 놈 먼저 도망가지 않아요 바로 잡아줍니다 어디갔냐? 이쪽 이쪽 소리였거든요 저 소리를 못들어서 이쪽 그쪽 같긴 해요 어어 안들어둘거에요? 아까전에 모빙 칠때 왜냐면 다른쪽이 쏠 각이 안나와 그치 여기 말고 안보였죠 어 저거 나무 오른 여기다 여기 단발이에요 이거 얘 아닌가? 또 쏴야되는데 안쏘네 어? 쏜다 그쵸 다른 애 여기서 쏘나봐 이쪽 이쪽인거 같은데 그러면 그쵸 이쪽은 아니고 여기? 몸을 보여주고 쏘라고 하고 빛이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아니야 여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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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맞네 차 차 없네 어 저기네 저기네 오 와 봤어요? 원을 그리다가 상대는 몸에서 정확하게 수직으로 파다다다다 봤어요? 아이예요 다가하지마세요 다가하지마세요 여기 한 명 더 있습니다 얘를 쏟아내 얘를 쏟아내죠 언덕 위에 있더네 저기있다 으악 아 아 근데 이판 잘했다 와 근데 헤드샷으로 맞추네 이판 잘했다 아 두 발 맞췄죠 그쵸 아까 그거 한 발 맞췄고 두 발 맞췄고 두 발 배울 때 두 발 맞추고 그쵸 근데 상대는 헤드를 두 발 파 파 이거는 상대가 잘했다 아 아깝다 어우 근데 확실히 저 이제 잘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 실력 는 것 같아요 컴퓨터 그대로 놔둬야겠네요 컴퓨터 이거 바꾸시면 안될 것 같아 14킬로에서 아 치 나 명중 보상 147이야 아니야 그냥 갈꼴 장비타 진짜 있었어 장비 진짜 장비빨 있었어 이거 진짜 이제 컴퓨터 바꾸면 될 것 같아요 아 아 아 아 아